울집낸 푸드레프 오븐 옐라워 왜 창이 이렇게 보여서 1, 2, 3 1, 2, 3 날아와 엄마 이것도 얼마? 왜 이래가 어디? 왜 이래가 빨간색 탄력 왜 이래 여기에요 여기에요 왜 부드럽다 뭐야 빨간색 소방차 소방차가 어딨어 잠깐만 있어봐 무슨 자동차를 사러 오셨어요? 그거 타주세요 불 끌어 가야돼요 불 끌어 불 끌어 이거 말씀이신가요? 소방차? 소방차? 이거 아니에요 착각차에요 그러면은 그러면 요 이거 요거 소방차 이게 소방차지요 아니에요 메일콩이에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거 소방차가 이래 이거 진짜 제 수염이에요 이게 왜 떨어지지 진짜 제 수염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라면 이거 이거 이게 소방차인가요? 이거 맞아요 이 소방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기 이 문을 열고 타시면 돼요 불을 끌 때는 꼭 이거를 빼서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일단 이거를 돌려주면 사다리가 아주 길어집니다 쭉쭉 올라가지요 쭉 이거 두세요 여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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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다음에 또 와요 안녕 이거 내꺼 이거 내 수염 내 수염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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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꺼졌다 예 예 호영이 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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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고